오늘은 고춧가루 쫄깃쫄깃 계란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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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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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팽이버섯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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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껍질이 노래를 시작하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뺨을 먹으면 더 맛있어 혹시 그런지 맛있나요? 뺨을 먹으면 더 맛있어 뺨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소금 오징어 계란 오징어 고기 오징어 고기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달콤하고 달콤한 식감 돼지고기 갈색 양념을 넣어서 매콤한 식감 시원한 식감 소금 인형 纸巾 ミ 고춧가루 계란 좋은lage 에는 고추를 찍어서 맛있어 жить près Chelsea 고추를 넣어드리고 고추를 넣어둔 고추를 넣어요 후쿠스 vast 퍼포먼스 고춧가루 옆으로 구경하고 하나는 다 먹었고есь 은호사님.. 후식 가져왔어요 빵집에서 사왔는데 생돈 500원 헤리전맛 500원 헤리전맛 100원 생돈지로, 엄청 본대요 저렴하지요 생돈지로.. 천재 편제랑 편제랑 그냥 한국에서 참고 나서 먹으면서 주기가시오 어머니 치즈 점점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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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참고로 많이 하셨어요 한참 참사구에서 막상 차차 나고다 네 잘게 날다 양파반드 애플이 얇게 맛있어 엄마 할래 그것도 갈게요 전 빵 가져왔어요 올리베이커리에서 크림빵을 사왔거든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얼드레이 크림빵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깜빡해요 너무 맛있는데? 무어먹을까요? 초코가 들어 너무 맛있어 이거 쿠쿠가있어 쿠쿠가 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리나 원래 얼굴 라이를 화장품만 마셔가지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멋있네요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 나 말타를 원래 진짜 좋아해요 음 쌉쌀 말타를 진짜 좋아해서 쌉쌀한 말타랑 진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다가 먹은 것 같아요 난 냉장고에 오래 먹었을 뿐이라서 진짜 잘 못 먹었네 너무 맛있어 음 아메리카노로 살짝 입 씻어주고 다음은 큽니다 커스터드 팍빵 제가 어그리 베이컨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내가 돈 받는 이유를 떼어놨을까 이거 먹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여기 음 음 이럴 으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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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피서?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많은 크림이 있더라구요 쫄깃쫄깃해 팥이랑 크림이랑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 이거 잘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적는거 아냐? 이건 새로 나오는 맛더라구요? 으뚜스 크림빵 으뚜스는 맛이 없을 수 없지 이건 파셨고 루투스 과자인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잘다 진짜 루투스 과자 맛있어 진짜 달다 진짜 맛있다 다만 요거는 악마의 투쿠 쿠키슈 이게 진짜 엄청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크림빵보다 크고 크고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으음 제가 참을 진짜 잘 먹거든요 로투스가 더 달아요 으음 악마? 까진 아니고 같은데? 악마의 투쿠 쿠키슈거든요? 악마의 투쿠 쿠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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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요거 흑임자 수쿵 흑임자 벚궁수쿵 말차만큼 흑임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흑임자 조금만 먹고싶은 얘는 얼렸다 먹느라 맛있을 것 같아서 음 음 흑임자 이거 먹을 바에는 이거 먹을게요 크림빵 이렇게 짜고 흑임자 맛이 진하긴 한데 그 크림빵에 비해서는 음 좀 별로 맛있게 맛있어요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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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브 팥빵 이 안에도 깨가 엄청 많이 있고 팥도 있고 검은깨 흑임자가 있어요 맛있음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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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지? 흑임자 흑임자 슥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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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편한거 먹고싶은데 흑임자 하늘로 흑임자 흑임자 음! 찬빵은 여기까지 먹고 만모스가 먹고 싶어서 만모스 하나 가져올게요 짜자잔! 얘는 감동의 쑥쑥 만모스 쑥쑥 만모스인데 이거 먹어봤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우유보다는 아몬드브리지 좋아하는데 아몬드브리지도 이거 권수이트 좋아해요 얼마나 맛있을까 쑥 진짜 진해 크림하고 가운데는 가나슈 그리고 크림 진짜 맛있음 견과류도 씹히고 견과류도 씹히고 이 크림 빵들보다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달고 그 다음 이거 깜짝거리는 데에 계속 딸기 참기름 맛있어 ु 준비됐길래 ु ु ु ु ु ु ु ु ु 아쉬웠네 그래서 스크는 굳이 사먹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아쉬웠네 아쉬웠네 엉덩이 사이조맛 단백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소금 채소 양파 참기름 매 Swam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이런 식당은 이날에 옮기고 싶어서 또 하나씩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었을 때 가장 잘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들어갔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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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헤이가 거기 이름인가? 헤이 스포 너무 맛있어 짜잔! 디저트 가져왔어요 얘는 제가 투덤즈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투덤즈로 패턴콩 받아서 얘는 어그리베이커리의 초코맛노스 재밌겠습니다 뭐가 더 달지 몰라서 얘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달고? 딸기찜 맛있게 오신대? 뭐가 제가 좋아하는 초코맛 나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름처럼 바삭삭한 땅콩이 들어가있고 땅콩보다 맛이 진짜 좋네요 땅콩이랑 딸기잼도 있어요 딸기잼면은 롯데별잼인가? ntuc.. 땅콩이 무슨 처리라 있길래ük ... 이렇게 바삭하지 또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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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함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꼬랑 다음은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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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애랑 영상